내년 지방선거가 180일 앞으로 다가오는 12월 3일 모레부터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단속 활동을 강화합니다. 대구와 경북선관위는 12월 3일부터 교육감 등 지방자치단체장은 단체 사업계획과 추진실적, 활동 상황을 알리는 홍보물을 발행하거나 방송할 수 없고, 주민자치센터 교양광자와 근무 시간 중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행사에도 참석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. 또 누구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간판 현수막을 걸거나 표찰 등을 착용하거나 배부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. 대구시 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고 위법 행위가 발생하면 휴대전화 포렌식 등 과학적인 기법을 동원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